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요하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요하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전지셨으미로다. 요하는 용사시니 요호하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 택한 장관이 홍위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려도다. 요하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니 요하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꽃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문이 바닷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치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니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요하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방백이 놀라고 모합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거민이 다 낙담 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발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여하였사오되 요하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요하여 이는 주의 초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쏘이다. 요하여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다라. 아멘 할렐리아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기쁨과 감사로 지은 노래, 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새벽에 이 노래를 통해서 노래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찬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요호하는 용사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 외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대부분 전쟁과 관련된 어떤 승리와 관련된 내용, 그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승리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런 용사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노래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그들을 대적했던 이집트 군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건지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의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용사로 표현하면서 그 승리하시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이 지금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비와 사랑과 인자가 없어서 그들이 찬양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지금 경험한 하나님,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모습이 용사이시고 전쟁에 능하시고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지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찬양을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길이 참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가 계속 그러한 찬양들이 흘러나오겠죠.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찬양들이 당연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계속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의 신화의 상태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서 아무런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멈춰버리고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흥얼거리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과 이 신화 상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의 우리가 신화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찬양을 하고 있나 혹시 내 입술의 찬양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나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지 않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입술에 흘러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척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마음과 입술에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는 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찬양이 고백되기 전에 사건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홍해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면 초과의 상황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과 같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그들이 하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은 홍해가 막혀져 있고 뒤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아닌 불평과 원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찬양을 잘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는 그 바다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은혜를 맛보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뒤따르던 이집트 군대가 그 물에 수장되는 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나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이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정적인 입술과 말을 완전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막 이렇게 불평이 흘러나오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경험하고 날 때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원래 대학에 다닐 때 젊었을 때, 20대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투덜이었어요. 투덜이 입에 항상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을 달고 살아서 항상 학교에서나 이렇게 교회에서 별명이 투덜이었어요. 투덜이 혼자, 혼잣말로 막 이렇게 불평하고 사는 그런 굉장히 불평이 많은, 원망이 많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단임 목사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이고 그래서 제 입술에는 투덜거리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역자가 되고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섬기는 단임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 사역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투덜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말들이 한순간에 쑥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대입술에는 이 투덜거리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불평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망할 것이 없나 불만할 것이 없나라는 것들을 찾아다니던 제가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찬양의 음률이 좋아서 찬양을 했지만 찬양하는 그 곡조가 좋아서 찬양을 했지만 지금은 그 찬양의 가사와 그 고백이 더욱 좋아서 찬양하는 저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이 저의 영적인 상태이고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늘 감사와 기쁨과 승리와 축복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불평을 버리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뀔 때 상황 또한 주께서 하나하나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오늘도 정직하게 서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스스로 돌아보시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자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 그렇게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진정한 중심의 찬양이 울려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찬양이 울려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단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또 교육자와 교육관 건립과 특별히 일꾼 선출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